오늘 방송의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으로 의정부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정부시도 이 차익값이 상당히 그냥 판단되기엔 좀 어렵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장난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마 당일투표도 표를 좀 집어넣은 것 같아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게끔 이런 표가 나옵니다 감을 잡기 아주 어려울 정도로 이런 표가 나온 경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꼭 4.15 총선 당시 조작이 없었던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의정부시 선거 데이터를 받은 제야 전문가가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쳐가지고 뭘 찾아낸 겁니까? 어떻게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지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거죠 조작 공식을, 조작 방정식을 선거 데이터 데이터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아마 이 선거 조작하는 사람들도 좀 무식해가지고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 위력과 마력과 그 가공할 힘을 본인들이 몰랐을 겁니다 데이터는 그냥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발악을 하더라도 뭡니까? 공산당처럼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으면 모를까? 데이터를 발표하면 그냥 떨림이 잡히는 겁니다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뭡니까? 한교가 발악을 하더라도 그들이 덧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냥 다 무죄로 그러나 이것은 이 자료는 역사적으로 남는 겁니다 폭발을 시키지 않는 한 데이터가 여러분들 겁납니다 데이터는 흔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단 선거 데이터가 발표가 되게 되면 선거 데이터를 이런 분석해 보니까 딱 뭐가 나옵니까? 경기도 의정부 시에 선거 데이터 사이에 뭡니까? 규칙성이 그대로 나오죠 어떤 규칙성이 발견됐습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김은혜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33,911표 가운데 10%인 1391표를 훔친 겁니다 누가? 김동룡이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가 여러분들 받았던 393표 가운데 118표를 훔친 겁니다 30% 강용성은 역시 또 마찬가지로 절반인 50% 훔친 겁니다 576표 가운데 288표를 훔쳐서 김동룡이 싹 먹고 있다 근거입니다 김동룡이 훔친 모든 표수는 3,797표입니다 김은혜가 3,391표를 빼앗겼고 황순식이 118표를 빼앗겼고 강용석이 288표를 빼앗겼습니다 김동룡은 원래는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45%의 득표율을 차지해야 정상인데 뻥튀기를 해가지고 50%를 올려준 겁니다 김은혜는 여러분들 원료는 52%를 차지해야 되는데 47%를 깔아뭉긴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재야 전문가는 의정부시의 특이한 상황으로 당일 투표가 조작된 의심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다 그런 종류의 언급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김동룡 9만 2,433표 의정부시입니다 김은혜 8만 9,711표 약 3,000표 차이로 김은혜가 패배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당락이 바뀐 경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짜를 구해보니까 김은혜가 9만 3,102표 김동룡이 8만 8,636표 김은혜가 여러분들 한 5,000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가 의정부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당락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강범위하게 실시됐던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여러분 이례적인 결과가 뭔가 아니까 수정 후 득표율 차이가 아주 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3.3%, 여러분 이거 보시죠 4번, 5번, 6번은 진짜입니다 진짜는 통상 여기시 0.001%, 2%가 돼야 되는데 3.3%는 굉장히 큰 값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두고 바로 의정부시는 당일 투표에도 손을 댄 것 같다는 의견이 바로 제야 전문가가 수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다루면서 그런 선거 데이터에서 오는 감을 갖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추가적인 연구를 하면 더 많은 것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는 김동영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 3만6,433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우리가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동별로 다 조작된 것을 원위치시켜가지고 후보별로 이런 득표를 딱 총합을 해보니까 김동영 후보가 3만6,000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3만2,646표를 받은 겁니다 김은혜 후보는 선관위가 3만3,911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우리가 진짜 이름 구해보니까 3만7,302표를 받은 겁니다 황순식 후보는 선관위는 393표를 받았다 사전투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진짜를 보니까 511표를 받은 겁니다 알뜰하게 훔쳤죠 393표 여러분 511표를 393표를 받은다 후보가 한께도 뭡니까 이렇게 표를 훔쳐가는 겁니다 강용석 후보는 선관위가 576표를 사전투표에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864표를 받은 겁니다 강용석 후보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0%를 도덕질당합니다 찍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찍히면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통상 보시게 되면 이 소위 4번, 5번 자료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 진짜 경우에는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이 거의 일치합니다 0.1, 0.1 이렇게 아주 작은 차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만 특별하게 김동영 후보의 진짜 당일 득표율이 48% 진짜 사전 득표율이 45% 이례적으로 큽니다 김은혜 후보도 여러분들 당일 득표율이 48% 진짜 사전 득표율이 52%입니다 이렇게 큰 수치는 저도 처음 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는 당일 득표에 손을 댄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표입니다 이 도표는 여러분 조작을 하고 나면 표가 남습니다 표수가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가 기존 합교로 나와 있습니다 후보별 득표율이 그리고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진짜 득표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위에 그린색 초록색입니다 민주당의 김동영 선관위 발표 9만 2,465표 진짜 득표수 추정 9만 2,433표 표수가 맞지 않습니다 무려 32표가 김동영 후보가 남습니다 선관위 자료가 김은혜 후보 선관위 발표 8만 9,731표 진짜 득표수 추정치 8만 9,711표 플러스 20표가 남습니다 모두 도합하니까 플러스 52표 52표가 남는 겁니다 이대로는 전산 작업을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산을 담당하는 자들이 이유도 몰랐을 겁니다 개수 조정을 합니다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52를 기록을 해 가지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버립니다 밑에는 후보별 득표수가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밑에 하얀색은 예상 득표수 그 다음 바로 위에 그는 진짜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진짜 득표수 추정치입니다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그만큼 의정부 시에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선거 데이터를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바로 조작 공식을 그대로 찾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 득표수하고 조작 공식을 고려한 그런 추정치가 일치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큰 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상 득표수하고 진짜 득표수 추정치하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3.3 이것은 당일 투표를 의정부에서는 특별히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시죠 마지막입니다 선관위는 김동룡 후보가 당일 투표 100장에 65장에 사전투표지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58장밖에 못 받은 겁니다 김은혜는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당일 투표지 100장에 61장에 사전투표지를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67장이나 받은 겁니다 표를 빼앗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당의 황순식은 당일 투표지 100장에 사전투표지 46장을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60장을 받은 겁니다 표를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강용석은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49장을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74장을 받은 겁니다 무자비하게 빼앗아간 겁니다 50%를 빼앗아 갔으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표에 손을 대지 않는 경우는 숫자가 변동이 없습니다 중앙선거관위에 발표된 자료나 아니면 여러분들 바로 진짜 득표수 추정치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기본소득당의 서태성 후보하고 진보당의 손영주 후보는 전혀 수치가 변함이 없습니다 제야 전문가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직관적으로 조작을 변별하는 하나의 일종의 지표로 이 자료를 활용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다만 이례적인 경우는 바로 의정부 시에는 당일 투표지 조작의 흔적이 강하게 보인다 이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개의 경기도 산하에 지자체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라고 그렇게 하죠 시군구입니다 의정부 씨를 일곱 번째 실시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 수의 10%인 3391표를 김동령 후보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 수의 30%인 118표를 김동령 후보에게 약탈당하게 됩니다 무소속의 강용석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 수의 50%인 288표를 여러분들 강탈당하게 됩니다 총 조작렬은 90%고 조작표 수는 3797표입니다 3797표가 바로 김동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빼앗긴 표를 3797표를 더하게 되면 실제 격차는 7594표로 그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10%를 조작한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10%를 대해준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10%를 빼앗기 때문에 총 합치면 20%가 조작이 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련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김동령 후보는 2722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선거관련의 자료 가운데 바로 특히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 수가 심하게 조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바로 그 선거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조작공식 조작방정식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 조작 프로그램을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모든 동단위로 훔쳐간 표를 원위치시켜가지고 결과를 해보면 김은혜 후보가 4,466표로 이긴 선거였습니다 바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북구청장이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바로 민주당 후보가 이긴 거죠 조작에 의한 뻥튀기 표수는 김동령 후보가 7,188표를 절도 도독질한 겁니다 특히 의정부 씨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지역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쭉 드렸는데 오늘 이 모든 작업들이 오늘 이제 여섯 군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원시 세 군데, 분당 성남시 세 군데, 그리고 의정부 씨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은 다 이해가 되지 않았겠느냐도 좀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충분하게 어떤 식으로 이제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결국 이제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경기도지사 선거가 특히 문제가 많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소위 그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한 5.8% 그리고 이제 상수값인 자신이 받은 그런 투표,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한 10%가 조작이 됐는데 이제 이런 정도의 그런 종합적인 결과를 놓고 우리가 역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장에서는 얼마 정도 표를 훔쳐갔는가 이런 작업을 역순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7군데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작업을 진행하는 대로 내일도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진행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강용석 후보가 강용석 후보가 4.15 총선과 관련된 그런 선거소송에 나선 것도 참 장한 일이지만 자신이 이번에 관려했던 그런 6월 1일 지방선거의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제기를 해서 소위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이 대한민국에서 불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사안은 워낙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권력을 장악한 그런 윤석열 대통령도 첫 건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이게 얼마나 지금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체제가 유지가 되면 4.15 총선에서 다음에 2년 후에 총선했을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깊이 명심해 가지고 정말 이해가 관련되어 있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첫 건들은 권성동이라든지 김기현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해가 있잖아요 정진석이라든지 하태경이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김진대라든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방송을 지금 맡고 있는 공병호라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로지 다음 세대에게 노예의 길로 아이들을 이끌어서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실정 분석을 계속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강용석 후보와 김은혜 후보는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은폐론자들이 그냥 덕실덕실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의존입니다 이 내란이잖아요 내란 영모죄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그 내란죄를 한 번도 아니고 여섯 번째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입을 다물고 묻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앞날도 저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